안녕하세요. 정발산 넥슈클리스 바텔러 김스타입니다. 대망의 엉덩운동 3탄 프로 온왈러드를 위한 퀵운동 모퉁을 가져왔어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어느 각도에서 받을 때 보디힙 만들러 한번 가보실까요? 운동 전 스트레칭은 필수죠? 오늘은 고관절과 내전근을 풀어주고 이상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구의 자세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골반보다 조금 넓게 무릎 사이를 벌린 상태에서 상체를 쭉 앞으로 내린 뒤 골반을 뒤로 눌러 안쪽 허벅지가 당기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은 팔을 앞으로 보내 엎드리며 한쪽 다리씩 수직으로 90도 들어올리며 골반을 앞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안쪽 내전근을 늘려주고 엉덩이를 장화시킬 수 있는 1타의 필수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해요. 자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월레그프레스를 골반 옆 라인을 갖출 수 있는 포지션으로 실시해볼게요. 레그프레스 기구에서 옆으로 기댄기 한쪽 다리는 몸 앞으로 당겨 접어주시고 한쪽 다리는 기부 가운데 위치시켜주세요. 몸의 중심은 앞쪽으로 보내주신 뒤 천천히 발에 힘을 주어 밀어주시면 끝! 동작을 반복할수록 중중독에 자국이 싹 들어올거에요. 다음은 제가 하체 운동 루틴에 빼먹지 않는 월레그 데드리프트를 기구에서 실시해볼게요. 어깨 안전바에 어깨를 단단히 고정시키니 한쪽 발은 기부의 가운데에 두시고 상체는 복부에 힘을 주어 굳게 만들어주세요. 나머지 다리를 니은자 모양으로 접어 천장을 차주신다는 느낌으로 고관절을 돌려 올려주신 동시에 버티는 다리의 골반은 주로 무릎을 접어 엉덩이의 다리를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동작은 꽤나 난이도가 있고 골반이 틀어지기 쉬우니 복부의 힘은 필수에요.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 다음 동작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룽의 중심을 뒤로 보내며 스플릿 스컷을 해볼건데요. 한쪽 다리는 앞으로, 뒤쪽 다리는 살짝 뒤에 위치시키니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골반 안에 골반을 맺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와 골반을 뒤로 밀어주시면서 앉았다 일어납니다. 이 동작도 앞에 동작과 마찬가지로 복부를 잘 잡아서 상체가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시켜주셔야 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벌써 엉덩이의 통증과 펌핑이 팍팍 오실거에요. 그쵸? 이번에는 마지막 동작으로 사선 런지를 실어줍니다. 스미스 머신에서 한번 해볼게요. 스미스 머신 바 밑에 들어가 등에 힘을 주어 상체와 팔꿈치를 고정해주세요. 한쪽 다리를 고정된 다리의 사선 뒤로 보내 다리로 X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에요. 단 골반을 꼭 앞을 보셔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천천히 앞다리 무릎을 구부려 뒤로 앉으시면서 양다리의 무릎 사이는 서로 멀어지게 벌려주시는 게 포인트. 12회씩 4세트 진행해주시면서 이번 3편 마무리 해볼까요? 오늘도 함께 운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4편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